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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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답니다 서운안장과 입장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백 종이 울리네 꽃이 핀데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의 초 서울의 초살랍니다 아 여러분 가수님들 박수 한번 기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괜찮아요 서울의 창가 서울에서 영원히 사셨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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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조리세 예술당과 영등포 구민이 함께하는 쟤깡 문화 나눔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가수분들 인사하시고 퇴장하겠습니다 자렷 병례 대기 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저 소리겠어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 또 해바라기가 있으니까 가을 냄새가 물씬 납니다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네 우리 오늘 우리 소리세 예술당과 영등포 구민이 하나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이 자리가 꽉 메어져서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직 들어오셔서 그렇지 자 오늘도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거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우리 진행을 맡은 누군지를 말 안하면 생전에 가도 몰라 이름을 말 안하면 자 오늘 이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 문미서 정이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이름을 안 밝히면 생전가두 잊어먹어요 알겠어요 네 이제는 주체 후원 누가 다 했습니까 네 소리세 예술단에서 주관하셨고요 네 문화예술연합회에서 주체를 하시고요 소리세 연예기획예과 또한 영등포구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박수 가지고 오늘 정말 우리 가수분들이 노래 나와서 부를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한우성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말을 필요 없습니다 가수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수분들이 나와야 흥이 나시고요 신도 나시고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앞에는 안타임에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멋있는 분 많으시네 저희 둘 먼저 노래 한번 부를 테니까 같이 신나게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박수 한번 주시면 박수 enfim 박수 Taiwan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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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의원 없는 우리 인마 보람 다쳐 버리냐 부족해져 않는 그대 반걸이 지불리는데 노래마다 그리마다 돌아가서 미쳤어 가슴이 떨어지도록 고개는 대고양이로 가치 하세요 고개는 대고양이로 가치 하세요 어디에 또 볼 맞습니까 여기 좀 나아주세요 언제 볼 맞습니까 고개는 대고양이로 가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하니 그리워도 못나는 신세 어구 젖어서 가네 아들 각자 이목어짜 산채 나의 여왕 다이안기 써붙인 거 군대고 내 거라기 다이안기 써붙인 거 다이안기 써붙인 거 다이안기 써붙인 거 사랑이 말도 나는 동화 속에 써붙다 지키려를 써붙인 거 동동야 동동야 붉이 마라 몽땅이 다이안기 써붙인 거 아래인 나갈이 아름진 거 다이안기 써붙인 거 fest